만약에 대중영합주의하고 자꾸 국가 권력을 쥐고서는 자꾸 대중영합주의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대중을 자꾸 끌어들이든가 이렇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하면 하나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중영합주의가 한국에서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가장 좋은 애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걸 가져왔습니다. 소득세 세율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서구의 복지국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이런 나라들, 핀랜드들이 이런 복지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복지국가의 복지재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덴마크 우리가 다 복지국가를 알고 불호하는 국가입니다. 덴마크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몇 퍼센트냐? 59%입니다. 소득세의 59% 최고세율인데 문제는 그 최고세율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평균 소득에,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배만 되면 59%의 최고세율을 냅니다. 누가 낸다는 건가? 세금을 누가 많이 내고 있다는 건가? 중산청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많이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소득의 1.2배만 되면 59%를 내니까 그럼 그 평균 소득이 지금 1.2배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 저 밑에 계산해놨습니다만 덴마크에 보면 59%가 지금 보면 약 우리 돈으로 5,800만 원입니까? 5,900만,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조금 못 버는데도 59%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꺼이 냅니다. 왜 내느냐? 이 중산청 59%의 내가 세금을 내지만 내가 59%의 내가 3천만 원을 냈다면 3천만 원 낸 것보다 오히려 내가 더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든 의료든 간에 우리 물건을 혼자서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쳐서 사면 싸게 사지 않습니까? 집단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복지나 의료나 교육이나 이것도 집단 구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기꺼이 냅니다. 그만큼 내가 냈고 내가 냈으니까 누굴 감시를 하는가 하면 관료나 정치인들이 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아주 치밀하게 감시를 합니다. 스웨덴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도 근로자 평균 소득의 1.6배만 되면 최고 세율을 지방세 국세를 합쳐서 57%의 세금을 냅니다. 우리 돈을 얼마 버는 사람이 최고 세율을 내는가 하면 약 8,428만 원 저 정도 벌면 최고 세율 57%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세금만 하더라도 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47%나 됩니다. 법인세 면세자 비율이 48%나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누구한테만 세금 거둬가지고 되는가 하면 부자들한테만 세금 거둬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한테만 세금 거둬서 복지국가가 된 애가 있으면 세상에 단 한 국가라도 있으면 가져와봐라. 단 하나의 국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복지국가를 하지 말든가 복지국가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관료체제를 개선하고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내는 것 더 이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한쪽으로는 복지국가하고 한쪽으로는 세금 안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국가가 세상에 없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대중영합 정치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곳곳에서 대중영합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미 행사될 수도 없는 국가 권력을 그 국가 권력을 쥐고서는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런 대중영합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패권주의 일에 있는 강사랑